설을 앞두고 전남 지역 주요 성수품과 식재료 가격들이 각각 오를 걸로 보입니다. 전라남도는 지난해 냉예와 장마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이 17.1%, 과일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8.4%로 각각 상승하면서 설 성수품과 식재료 가격이 오를 걸로 보고 22개 시군의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섰습니다. 또 설 성수품 16개 품목 위주의 가격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